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극률이 많은 분이십니다 네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야구보석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야구보석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야구부는 야구보석을 시작할 때 인내라는 키워드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 인내는 온전함을 이룬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구보석은 마지막에도 다시 그 인내라는 키워드 오래참음 이런 인내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편지를 마무리하는 장면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편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입니다 야구보석은 시작과 끝을 인내라는 말로 통일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부가 생각하는 신앙은 바로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인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우리는 이 인내를 확인하게 되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평탄한 사람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탄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라는 이해한 내용들은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식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말하지만 인내 후 얻게 되는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 후 받게 되는 영광 그리고 이 말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약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에게 쉬운 하루가 있습니까? 여러분 쉬운 하루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살면서 이상하게 일이 빵빵 터지고 하루 살면서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수많은 전화들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매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라는 인생에 구원의 열매를 맺었어야 하고요 오늘이라는 인생에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고 내일이라는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날짜를 정해놓은 시험처럼 이때까지만 공부하면 자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보면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야고부는 우리에게 이 키워드를 던져주는 겁니다 바로 인내라는 키워드죠 그리고 이 인내라는 키워드를 던지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 대상을 정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농부입니다 농부 여러분 농부는요 기다림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농부는 인내가 삶 속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수확의 날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고 오늘 당장 수확이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맺힐 그날을 기대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실 직장인들은 한 달 일하면 한 달의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농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가 그 생리를 모르지 않는데요 연초에 수확이 지난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걸음을 주고 저희 아버지는 과수원을 하시기 때문에 나무에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전지를 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그달 그달 얻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달까지 전적인 것을 바칩니다 수확의 때에 얻게 될 결과물 바로 그것을 위해 오늘을 견디는 사람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인내와 농부의 인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겁니다 막연하게 참는 겁니다 김범수의 노래 지나간다처럼 감기가 언젠가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가 열이 식듯이 다 지나간다 이 순간은 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인내입니다 참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위하고 생각하고 버티는 인내가 세상의 인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다릅니다 믿음의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버티는 게 아닙니다 농부처럼 수확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 영광에 이를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 농부가 보여주는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인내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 오늘 하루 잘 버텼다 그래 오늘 하루 잘 견뎠다 그냥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농부는 전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지금 인내하는 시간 그 수확의 때를 기다리면서 보내는 지금의 시간은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지금 작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작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 지금 결과물이 준비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견디어낸다라면 지금의 이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견디어낸다라면 이 시간은 결국에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외로움의 시간, 인내의 시간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은요 우리가 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막막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은요 이 과정이 절대 외롭거나 막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바로 지중해 동쪽에 있는 지중해 동쪽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입니다 이곳에서는요 파종을 11월 정도에 합니다 그런데 이 11월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바닥이 메마르고 굳어져서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 이 이른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촉촉해지게 됩니다 농부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요 이 비가 와야 되는 이유는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가 완전히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가 와야 품질이 좋아진다라는 사실이죠 농부의 기다림은 중간마다 위로들이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가 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내가 씨를 뿌릴 수 있구나 늦은 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나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농부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 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내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 견디어 가는 순간들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롭게 그 길을 혼자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견디어내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이 농부의 영성 여러분 이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외롭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이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농부의 영성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았던 부자의 삶과 농부의 삶이 이 인내라는 단어로 전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기다림으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열매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부자 말씀을 통해 부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밭을 소작을 준 사람에게 그냥 때가 되면 일정량의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흉년이고 풍년이고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비가 오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거를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닥달하면 되는 겁니다 상황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내 뱃속 내 입속을 채우면 됩니다 지난주 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인내가 없으니 수학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부자와 같은 영성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농부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성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는 영성 인내하며 참아내는 영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농부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총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단어가 모두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인내는요 두 가지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마크로수메오라는 헬라어 오래참다 인내의 길이에 대한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휘포메노라고 인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내는요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부담감과 압박감의 무게를 견디어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동시에 이 부담감과 압박감의 무게를 열매가 맺히는 날까지의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참으며 기다리는 것 또한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래서 부담감과 압박감과 오래참음이 동시에 필요한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를 살아온 사람의 표본으로 두 명의 대상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주의 말을 전한 예언자들을 표본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인내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구부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뭐냐면 그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는데 많은 것들을 참는데 특별하게 참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들은 말을 참았습니다 혀를 통제했습니다 우리가 야구부서 3장에 보면 이 혀를 제어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혀를 제어하라 예언자들은 혀를 통제하며 인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부러운 거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람인데 왕들한테 아첨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일 수도 있었고 좋은 말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 세상은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내뱉었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예언자 아닙니까? 하지만 예언자들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오직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 말씀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비난하고 예언자들을 정죄하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뺨을 때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말하지 않고 원망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했던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바로 예언자들의 인내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집가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눈뜬 장님으로 3년을 살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답답하죠 말만 들어도 답답합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언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보긴 보아도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듣긴 들어도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으며 그가 경험한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예언자의 인생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그의 인생의 표본은 바로 야고보서 3장 10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예언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을 불태우는 말이 되지 않도록 혀에서 나오는 독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 인내를 1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처럼 보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두 번째 모델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모델 바로 인내의 인생을 보여준 요비라는 모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배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극률이 많은 분이십니다 앞에서 말한 예언자들 이런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두 번째 모델을 준비합니다 바로 요비라는 모델이죠 여러분 요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성경에 올드보이가 나올 뻔했습니다 왜 15년 동안 내가 군만두를 먹어야 했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라는 질문을 요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요분 앞에서 나온 예언자들처럼 말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비 정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욕기 큐티를 했잖아요 요비 입에서 나온 말의 핵심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비난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럴 거면 나 죽여달라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다는 정말 그런 짜증과 원망이 섞인 말들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한탄합니다 말의 인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독과 같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법한 뉘앙스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포인트는요 바로 마지막에 나와요 바로 주는 자비와 극률이 많은 분입니다 11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오해 그리고 독설이 가득했던 욕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받아주셨냐면 인내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말로 실수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을 내 쏟는다 하더라도 자비와 극률이 많은 하나님께서 욕의 인내를 인내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만 같고 이쯤 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비건론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욕의 인내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유는 그가 비난을 하고 정제를 하고 절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토로했다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사실 이해되지 않지만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욕의 모든 인생을 인내로 받아주신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욕을 받아주셨습니다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학의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요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달란트를 정산하는 날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학의 날을 수학의 때를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학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부분들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의 문제를 경중의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상황을 비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눔을 시작하면 재밌는 광경이 한 사람의 나눔을 들으면 갑자기 한숨과 동시에 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또 한쪽에서 그러면 어?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 마치 천하대일 절망대회를 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절망이 퍼지고 퍼지고 퍼집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야 그 정도면 괜찮아 야 그 정도면 어려운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절망의 끝판왕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마치 절망의 우열을 가리는 것만 같은 인생 인내의 경중을 다루는 문제처럼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의 문제는 경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10년을 기다려도 힘든 것이고요 내가 100일을 기다려도 힘든 것이고 내가 1년을 기다려도 그 힘듦의 무게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서 지원 한 푼 받지 못하고 자기가 벌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준비해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 미성숙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이상하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냥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제일 힘든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모두가 힘듭니다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생기는 병마와 싸운다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수 없는 다툼과 수많은 싸움 속에서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든 지금 순간을 견디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오는 것이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면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의 문제 앞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 기간이 길어져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혼이라는 문제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며 살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각자의 인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 인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인내의 포인트가 저는 막연히 견디는 세상의 인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냥 막연히 견디고 그냥 그 순간에 막연히 지나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붙잡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바로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에 항상 나와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장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 바로 출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만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게 힘든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100년이 커 보입니까? 40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애가 없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바로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농부의 영성으로 오늘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때의 확실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른비와 늦은비를 사모하며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구부가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들었다면 항상 현상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단순히 소망만을 가져라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견뎌라 야구부가 이 정도만 말을 했다면 우리는 야구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야구부는 어떻게 이 인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물론 야구부가 이야기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런 일들을 살 수 있다라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 충만한 인생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야구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야구부는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더하실 때 내가 해야 되는 것 야구부가 말하는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 일은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갑자기 생뚱맞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맹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 그걸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회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맹세하는 행위가 뭐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회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는가 말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스스로의 말에 책임지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 것을 그렇다라고 하고 아니다 할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 마음을 살도록 결단하라는 것과 뜻이 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사람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검은색 물체를 가지고 와서 이거 검은 거야 흰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 검은 건데요? 그래? 내 눈에는 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 제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이는데요? 아니야 다시 잘 생각해 봐 이거 흰 것 같아 이쯤 되면 우리 마음에 망설임이 생기죠 흰 건가? 눈은 아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 이게 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시지만 세상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이 부딪힐 때 야구부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너도 그렇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도 아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그 말에 대한 책임 한 가지의 마음을 결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모호해져 버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처럼 사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인생 그렇게 결단하는 인생 바로 그것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라고 야구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결단한 사람들은 주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게 될까요? 이 땅에서 농구처럼 사는 사람들은 왜 수학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까요? 기도하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중요한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하고 기도하면 절망의 자리가 열매받는 자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든 사람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지만 기도하는 순간 병든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자리처럼 보였던 자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락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15절까지는 아멘으로 봤는데 16절에서 막힙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지뢰에 짐작하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은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인은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세요 그렇게 나의 모든 마음 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인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엘리야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잘 받기로 아무리 유명한 예언자였다 할지라도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야고부의 메시지인 겁니다 너도 기도할 수 있다 너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기도했더니 생명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살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내의 시간을 더욱더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열매맺는 인생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자리 인내의 자리에 있다 한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기도하면 달라지는데요 기도하면 변하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탄하고 절망밖에 더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붙잡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 더 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다른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 말고 더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절망을 하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입술로 달라집니다 이럴 때 꼭 욕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절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인내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을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절망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은혜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았던 부분은 조용히 우리 마음에 들어온 세상의 방법들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인이었던 마음을 분리시키고 그렇게 분리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은 축복을 말하기도 하고 저주를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들 때문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리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차별하고 정죄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말의 문제 죽이는 혀에 대한 문제 두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뺏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절망이 많아지고 참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어느 순간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이 전혀 다른 상태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때 오늘 마지막 말씀의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 안에 샬롬이 사라진 상태가 발견이 될 때 그렇게 우리 안에서 두 가지의 말이 나오는 순간에 멈추어라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기도해라 하나님 없는 생각은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더 깊은 좌절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멈추어라 멈춰서 기도해라 분명한 건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은 하나님이 인내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인내의 순간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인내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우리의 인내는 부활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즐겁게 견디십시오 오늘을 감사함으로 견디시고 찬양함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인내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던 사단이 저 무적행으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날을 기대하는 그래서 오늘의 인내는 창차 다가올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기도하며 귀한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첫 열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밝히 세상 가운데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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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